안녕하세요 로직코리아 회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아르페지에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를 만듭니다 악기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거 겨울이니까 이런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 아무리 모르겠지만 그대로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르페이지에이터가 안걸려있죠 단축키는 Command 8 Environment 창을 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New로 가서 아르페지에이터를 선택합니다 생겼으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서 선이 나오면 드래그를 해서 내가 지금 쓰는 트랩 인스트루먼트1 왼쪽 상단에 꼽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아르페지에이터 기계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트랩에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묶는데 Create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한 후에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아직도 다시 낮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일은 아르페이지 히트는 플레이 헤드가 멈춰 있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 시킨 후에 로직이 플레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자 여기 전부입니다 저희가 한 번 마지막으로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겨울이 오는 와중에처럼 어울리는 차분해지는 느낌의 아르페제이터와 악기였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에도 또 찾아주시고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